정은아, 정은아. 대학생때부터 그냥 제가 일해가지고 차기차기 모은 돈이 아니거든요? 40년 모은 돈이죠, 40년. 하나도 안 쓰고. 이 나이 돼서 아파서 죽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돈 찾으러 못 오면. 다행이다. 보니까 변호사 시절에 라임 사건을 두 건 그리고 옵티머스 사건 두 건 수임하셨던데. 라임이나 옵티머스 운영하는 팀매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운영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사기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일체 결론을 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 결론하거나 관여하지는 않았고 선임계만 됐다 지금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소식 여러분께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 보도국 정치부의 이현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종료는 영상에서 봤습니다마는 어제 이현영 기자가 아마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임했다 이거 단독 보도했었죠? 네, 맞습니다. 이 자료가 어디서 낸 자료죠? 서울 변호사회에서 국회의원실에 제출한 자료거든요. 김오수 후보자가 수임했던 사건 내역을 22건 공개를 한 겁니다, 국회 쪽에. 22건을 그동안 수임을 했었는데 그 가운데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 수임이 몇 건식입니까? 최소 4건으로 일단 확인이 됩니다. 최소 4건? 네, 라임 관련 사건이 2건, 옵티머스 관련 사건이 2건 이렇게 해서 최소 4건입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마는 정말 피해자도 참 많은 사건이고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지금 김오수 후보자가 적어도 라임 2건 그다음에 옵티머스 사건 관련해서 2건 차례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김오수 후보자가 이런 사건을 수임했다, 그 사안 자체가 부적절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은 지금 나올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이 라임 사건의 경우에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 2월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어요. 2월이면 아직 김오수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 그만두기 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차관 자리에서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사건이었던 특히 그때 당시에 이미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차관이었던 김오수 후보자가 라임 사건 관련해서 주요 내용들을 보고를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말이죠. 2월에 수사 착수했고 3, 4월 김오수 후보자가 퇴임하기 전에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도 보고 이렇게 써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런데 김오수 후보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저는 보고받은 적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네, 월은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야당 쪽에서 제기하는 의혹은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장관 자리가 공석일 때 그다음에 김오수 차관의 장관 대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주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무부인데 보고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라임과 옵티마스 같은 경우에는 소액 다수 피해자들이 양성한 대형 사기 사건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고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당시에 장관에 대응을 하고 있었던 당시 김오수 차관이 당연히 보고받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이 야당의 의혹이. 그러니까 아까 그 부분은 대행을 했던 시절은 그전에 2019년 하반기였고요. 추미애 장관이 12월 말에 지명이 돼서 1월인가 장관이 임명됐기 때문에 라임 사건 수사가 2월에 시작이 됐으면 그때는 장관 대응은 아니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변호사법 위반이냐 아니냐 이 논란과 관련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일단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 변호사법 위반은 설사 이제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법 위반은 저는 생기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러면 변호사법 보면 사건 처리한 검사가 나가서 그 사건 맡으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설사 이제 장관이든 차관이든 검찰총장이든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하더라도 가정입니다. 그 사건을 직접 처리한 주인검사, 결재라는 부장검사가 아니라고 하면 사건 처리한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변호사법에 위반을 위반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건 이제 변호사 윤리장전인데 저거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죠. 변호사는 공부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부기관의 비밀을 업무처리 이용하지 아니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거는 윤리장전이니까 법은 아니죠. 그렇죠. 윤리적인 그런 문제. 지금 보시면 정관 관계를 이용해서 영향을 미친 게 아니라 하면 안 된다. 정관이요 받지 말라. 저것도 윤리적인 문제인 것이지 법 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방금 화면에서 보신 변호사 윤리장전 위반의 문제는 생길 수 있겠으나 그건 법 위반 문제는 아니고 가장 문제지 않은 변호사법이라는 법 위반, 처벌받는 그 형사 사건의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다만 도의적인 문제, 공직자로서 관계가 적절한 처신이었냐는 문제는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거죠? 가령 법무범위에 가 있으면 김태현 변호사니까, 변호사니까 잘 아실 것 같아서. 법무범위에 갔어요. 전직 차관이에요. 검찰 고위직 지냈어요. 법무범위에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좀 김오수 변호사께서 이 사건은 좀 수임을 해서 변호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사건은 제가 어쨌든 간에 조금 담당하는 게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영업해제하고 있고 자기 자유가 있는 건데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싫은데 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법무범위에서는 어쨌든 이 사람을 모셔온 이유가 있고 월급을 좀 많이 주고 그러면 좀 부담스럽지 않냐 이거죠. 아니요, 그럼 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법무법인에서 내가 속해 있는 펌에서 차관님 이런 사건이 있는데 차관님 보고 찾아온 사람이니까 이 사건 좀 들어가시지요라고 했을 때 본인이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차관 있을 때 이거 좀 관여도 됐었고 나는 총장 갈 수도 있고 장관 갈 수도 있는데 나는 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로펌 입장에서 보면 아니, 그래도 당신이 우리가 데려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고위의, 그러니까 김오수 후보자 얘기는 하는 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당신이 여기다 우리가 모셔가지고 이렇게 방도 주고 차도 주고 고위의 자문료를 줄 때는 이런 데 쓰려고 있는 건데 당신이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고위공직자가 단독 기업하는 게 아니고 법인에 많은 월급이나 많은 자문료를 받으면서 갈 때는 그 법인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법인에서 이런 일이 생길 때 나한테 사건의 처리를 해달라고 부탁할 거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명백한 사실 아니겠어요? 그런 걸 예상하고 거기 가는 거지. 뭐 이쁘다고 법인에서 그냥 생울이 2,900만 원, 돌고 막 주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 상황이 올 줄 알았으면 아예 안 가는 게 맞는 거죠. 거기 가서 그것이 1,900만 원이든 900만 원이든 2,900이든 3,900이든 고문료든 수입료든 월급을 받을 때에는 분명히 그 돈의 가치를 내가 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김오수 후보자와 관련해서 어제 이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을 수임했다는 걸 알고 김오수 후보자 측의 입장은 무엇이냐라를 당연히 질문했을 것 같은데 오늘 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보면 제가 그 당시 사건 보고 받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이 되면 이 사건은 회피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변호했는지는 내가 못 밝힙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사건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고 본인 또 변호사법 관련해서 자기가 이거를 외부에 유출하게 되면 법 위반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건 내용은 밝힐 수 없다라는 게 김오수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특기할 만한 건 김오수 후보자가 나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의 주요 피의자는 변호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김오수 후보자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라임 펀드와 옵티머스 펀드의 주요 피의자, 그러니까 이 펀드를 운용한 사기 피의자들은 본인이 변호하지 않았고 그 관련 사건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주요 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건의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것도 사실 어폐가 있는데 저기 보시면 자막에 사건 피의자 아닌 은행, 금융권 제가 보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행 금융권이 LH 투자증권 사장이거든요. 당시에 LH 투자증권이 아마 라임 펀드일 겁니다, 라임 인지 옵티머스인가요? 옵티머스 펀드를 LH 투자증권을 많이 팔아서 당시에 LH 투자증권에서 저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뭔가 개입이 돼 있지 않았냐는 그런 의혹도 있었거든요. 거기 대표 변호하는 거예요. 지금 김오수 차관이 얘기한 건 나는 옵티머스 펀드를 설정하고 만든 옵티머스 관계자를 제가 관여한 건 아닙니다. 이 얘기인 것 같은데 펀드라는 게 백화점에서 파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이게 증권에서 팔아야 하는 건데 그 증권에서 설정을 해 줘야 하는 거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NH 투자증권 그 대표 이거 변호한 게 옵티머스 관련자 변호한 거 아닌가요? NH 투자증권이 관여가 안 돼 있었으면 옵티머스 펀드를 그렇게 많이 팔 수 있었을까요? 네, 거기에 조금만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면 이 NH 투자증권 대표인 정영채 씨 관련해서 옵티머스 펀드의 당시 로비스트가 이 NH 투자증권 측에 접촉을 해서 우리 펀드를 좀 많이 팔아달라 이렇게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수사 과정에서 제기가 된 바 있어서 주요 피의자가 아니라고 해명을 하는 것이 과연 일리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영채 씨 관련해서 입수한 자료다 이런 점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정치권 소식 전할 때도 여러분께 전해 드렸었는데 이런 사건 수임한 데 대해서 또 변호사하면서 상당히 한 달에 한 2,40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오수 후보자는 어떻게 해명을 하고 이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최소한 그래도 변호사 활동을 경험해 보자 하는 생각에서 제가 보시던 상사가 대표로 있는 곳에 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금액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면 확실히 저는 적지 않다,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자의 어떤 경력이나 이력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한 2,400만 원은 사실은 크지 않는 어떤 정관예후라 볼 수 없는 월급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 봤을 때에는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에 로폼에 가서 영향력을 또 행사하면서 큰 금액의 돈을 받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정관예후를 뿌리뽑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오수 후보자가 변호사로서 뭐 2,000몇백만 원 받은 거 김오수 후보자의 경력에 비춰보면 많은 건 아니다. 이게 서초동의 일종의 수준이라는 게 있는 모양이죠? 수준이 있죠. 저도 변호사 한 사람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솔직하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얘기 잘해야 되는데. 액수 자체는 저는 김남국 의원이 얘기했던 게 김오수 후보자의 캐리어나 이런 거 봤을 때, 커리어를 봤을 때 2,900만 원이라는 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액수 자체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들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2,900만 원이 적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는 있는데 어쨌든 김오수 후보자의 커리어를 봤을 때 한 달에 1,900만 원 또는 2,900만 원을 받은 게 월급으로 받은 게 많은 건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았다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액수가 중요한 건 아니죠. 액수는 능력에 따라서 2,9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억 9천 받을 수도 있고 29억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장까지 한 전직 검찰 보위 간부가 로펑 가면 그러면 한 달에 한 많으면 5천만 원 이렇게도 받습니까? 그건 제가 검사장 안 해 봐서 보겠는데 2,900만 원까지는 아마 국민의힘이 있는 전관 출신, 검사장 출신의 의원들한테 솔직히 물어봐도 그래야 2,900만 원의 액수 자체가 많아라고 단적으로 얘기하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제 서초동에 이제 그동안 관행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금액 자체는 저는 많다고 보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했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변호사가 사건 뭐 안 가릴 수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라임과 옵티머스라면 얘기가 다르죠. 앞서 이현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본인이 차관이고 장관 권한대행하고 법무부에서 고위직을 했을 때 저 검찰이 있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고 그걸 그만두고 그 사건의 이름을 올리고 그리고 지금 총장 되면 라임 옵티머스 사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다. 그런 주요 사건이기 때문에 총장은 지휘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변호사 때 하던 사건을 총장에서 지휘한다? 이게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피한다고 말은 그랬죠. 그랬어요. 회피하겠다고 답변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에서나 야당에서 보고받고 변호하고 지휘한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2,900만 원, 1,900만 원, 2억 9천 원,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의 이름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총장 후보자로서는 조금 부적절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지금 야당 의원들조차 김오수 후보자는 어차피 오늘 인사청문회하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이다. 이걸 기정사실화하는 모습이던데요? 사실상 지금까지 어떤 청문회가 이루어졌느냐에 상관없이 결국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후보자를 통과시키고 임명하는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되어왔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도 사실상 좀 그거를 기정사실화하고 통과가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국회 인사청문회에 뭔가 또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은데 한번 인사청문회 한번 잠깐 볼까요? 인사청문회가 원래 진행돼야 할 시각인데 지금 정회가 됐네요. 지금 의원들이 자리를 이석하는 모습도 보이고 김오수 후보자는 지금 앉아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전주혜 의원이네요. 전주혜 의원이 지금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이 화면 오른쪽에 보이고 있고 여당 의원들도 자리를 다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이게 원래 정상적인 정회 시간은 아닌데 말이죠. 지금 오후 2시에 아마 속계가 됐으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지금 3시 45분에 속계하기로 하고 정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저희가 사안 왜 정회가 되는지 파악되는 대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오후 인사청문회 조금 전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질문하고 답변한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정회가 됐는지 이거는 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수 후보자 관련해서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부분은 또 아들의 취업 관련해서 김오수 후보자 또 답변 들어보면 그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던데 아들이 지원서에 아버지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 이게 좀 문제가 된 것 아니냐, 아버지도 본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실 어제 밤에 불거졌던 내용인데요. 김오수 후보자의 아들이 공기업에 취직을 할 때 2017년 5월쯤일 겁니다. 그때 이제 취직을 하면서 원래는 입사 지원서에 아버지의 직업이나 학력 같은 거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전에 그 회사에서 배포했던 입사 지원서 양식을 이용을 하면서 아버지가 북부지검장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북부지검장이라고 써서 그 후보자의 아들이 예컨대 이런 맞춤법 실수 같은 성의가 없는 자기소개서를 작성을 했는데도 합격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후보를 하면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아주 중요한 공직의 후보로 번번이 거론되어 왔다, 능력 있는 공직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현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당시의 검찰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가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김호수 후보자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하다가 망신 주고 그래서 결국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게 되고 그랬는데 김호수 후보자가 그 당시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수사팀을 격려하는 글을 검찰 내부 통신방에 올렸다.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논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 경찰 내부망에 당시에 이제 검찰의 무리한 수사 때문에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런 비극이 생기지 않았느냐는 게 당시 야당입니다. 당시 야당에서 주장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이제 검찰에서 당시 중앙 3차장이던 최재경 당시 3차장이 칼럼에 다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글을 썼었고 그 글을 아마 공유를 했다는 것 같아요,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검찰 내부망에다가 당시 이제 중앙특수산부장이었죠. 김호수 당시 특수산부장이 검찰이 이제 잘한 거다 이런 취지의 경찰 내부를 격려하는 글을 올렸다는 거죠. 사건을 보는 시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번에 이 부분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걸 가지고 야당 입장에서 당신 이러니까 검찰총장에 부적격해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건데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노무현 당시 전 대통령 때 검찰의 어떤 그런 무리한 수사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 현 여권 핵심에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지금 만들어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그런 검찰의 행동에 당시에 찬성했던 김호수 당시 중앙특수산부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돼서 검찰개혁을 진지주의한다는 게 과연 결이 맞느냐. 이걸 여당에서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의원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궁금증이 좀 생기죠. 검찰개혁의 위원들 질문이 다 안 끝났다는 의미다. 그래서 조금 전에 한 번 모든 의원들이 한 번씩 질문하는 순서가 다 마무리가 됐고 오후 3시 45분 이제 10분 정도 남았는데 3시 45분에 속계가 되면 참고인으로 선정된 서민,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 있지 않습니까? 두 명이 참고인으로 선정이 됐는데 참고인에 대한 질문과 대답이 있을 것이다. 그다음에 다시 김오수 후보자에 대한 보충 질의 답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소식이 현장으로부터 들어왔습니다. 김오수 후보자의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 드리고요. 공수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규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이규원 검사가 조사를 받고 나갈 때 기자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이규원 검사가 과연 대답을 했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 허위로 작성하신 거 인정하십니까? 어이구야. 잠시만요. 검사님. 윤준호 첫 면담 보고서 허위 작성하신 거 인정하세요? 이규원 검사가 좀 복잡해요. 이규원 검사가 지금 재판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비슷한 사건으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결과적으로 다 김학의 사건으로 시작이 된 건데 이게 검찰 과거사위가 출범하면서 김학의 성접대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시작을 했죠. 그때 당시에 검찰 과거사 조사단 단원으로 이규원 검사가 들어 있었는데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불법 긴급 출금을 했다라는 의혹이 불거졌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 그러니까 윤중천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접대를 한 사람이죠. 윤중천의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거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가 불법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이미 재판에 넘겨진 거고 윤중천 씨 관련한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특정 언론에 유출한 혐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공수처로 사건이 이첩이 돼서 공수처가 어제 소환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공수처가 지금 출범하고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초기에는 제대로 수사 진영도 갖춰지지 않아서 문제가 많았습니다만 1호 사건, 2호 사건, 3호 사건까지 아마 이규원 검사 사건이 3호 사건인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세요? 1호 사건 뭔지? 공제 1호, 2021 공제 1호라고 붙이는데 이제 그게 아마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지금 보시면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부당 특별채용 의혹 저게 이제 1호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이 아마 2호 사건 아닙니까? 저게 아마 제 기억에 3호 사건. 저게 3호입니까? 윤중천 사건이 2호입니까? 아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규원 검사가 2호 사건이고 그다음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 얼마 전에 유출돼서 박봉계 장관이 간팔을 했다고. 이규원 출근길에 검사, 검찰 조직이 이렇게 보완을 안 지키는 조직이다 반드시 찾아내겠다는 게 바로 저 사건이거든요. 저게 아마 3호 사건을 알고 있죠. 2021 공제 3호 이렇게 되는 거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 비리 수사처 아니겠습니까? 공수처가 상당한 기대를 안고 출범했는데 지금 1호 사건, 2호 사건, 3호 사건 보면 어떻습니까? 공수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출범 준비할 때부터 저는 굉장히 비판 증시 같거든요. 그런데 여당 의원들이 말이죠. 여당 의원들조차 조 의원 교육감의 전교재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이 의혹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수사한다고 했더니 우리가 이러려고 공수처 만들었느냐. 어떻게 이런 사건이 1호 사건이냐. 여당 의원들조차 비판했단 말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냥 고위공직자, 특별히 판검사 수사라는 이런 건 아닌데 판검사나 정말 고위공직자. 물론 교육감독 고위공직자 맞습니다. 가벼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지만 판검사라든지 여당, 야당 국회의원, 장 차관 같은 인정. 이 고위층의 비리들을, 좀 큰 거대한 비리를 잡아내라고 이걸 만든 건데 조 의원 서울시 교육감독 중요한 인물이 가지만 이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정치적으로 그 특별채용이 잘했니 못했는 건 나중에 얘기하더라도 죄명 자체도 공수처, 국가공무원법 위반 또는 직권남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공수처 인지하거나 고소고발 들어온 게 아니라 감상으로서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걸?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가 있는 걸? 해가지고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걸 그걸 가져와서 한 거예요. 그러니 공수처가 그렇게 출범하면서 야당에서는 우려도 하고 여당에서는 기대에도 했는데 기대에도 못 미치고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괜히 우려했어.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지금 시작부터 삐기덕삐기덕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고위공직자, 공수처라는 것이 애초에 만들 때의 어떤 여당 의원들의 기대처럼 잘 굴러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아직 검사도 13명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뭐 김지로 공수처장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에 13명 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정원이 15명이라 그렇죠. 그런데 정원도 못 채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글쎄요. 제대로 잘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수처가 또 어떤 사건들을 수사해 나갈지 지금 1호, 2호, 3호 사건까지 나왔는데 1호, 2호, 3호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태현 변호사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름도 이렇게 부르는데 오늘 단지 붉을 뿐만 아니라 크기도 정말 커서 슈퍼 블러드문이 뜬다 이런 날이라고 합니다. 왜 블러드문이냐.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계기월식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저녁 8시 27분부터 18분 동안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가리게 되는 계기월식이 있다고 합니다. 3년 만에 오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만약에 하늘이 날이 맑아서 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사실은 계기월식, 3년 만에 오는 천체 현상이라고 하니까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이 차오른다 가자. 날이 차오른다 가자. 날이 차오른다 가자. 날이 차오른다 가자. 날이 차오른다 momencie